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최대 1,000명에 이르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소집한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주 방향의 더 깊은 영토로 진격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군 최소 100명이 수음지는 등 315명의 병력 손실을 겪었으며 전차 7대를 포함해 54대의 군장비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.